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361번째 야생참마입니다. 얌이라는 게 저는 서아프리카에서 주식으로 먹는 그런 고구마, 감자 비슷한 그런 거를 알고 있었는데 참마로 번역이 되네요. 이파리가 이렇게 심장형으로 생겼죠. 항명은 디어스콜리아 빌로사고 야경부인은 뿔입니다. 이렇게 나무나 이런 쪽을 감고 올라가는 게 마가 잘하는 방법이죠. 통명을 보면 차이나 루트, 콜릭 루트 보니까 뿌리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데빌스 본스, 루마티즘 루트, 루마티즘의 약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마, 그리고 한글로는 야생참마로 번역이 됩니다. 미국 중부, 동부, 남부, 서부만 빼고 전부 자라는 단연생 덩굴 식물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뭘 감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덤불이나 울타리에서 자생을 하고 줄기는 4m 내외까지가 아니고 4m 내외이니까 한 3m에서 8m 사이가 되겠죠. 그렇게 아까 보셨지만 가늘죠. 여기 보시는 것도 줄기가 가늘죠. 가늘고 적갈색으로 그렇게 성장합니다. 잎은 난형이나 심장형이고 8cm 이내에 기이하고 폭은 한 2cm 정도, 4대 1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긋납니다. 꽃은 6월경에 녹황색으로 결하고 숫꽃하고 암꽃으로 나뉘는데 둘 다 조금 달라요. 숫꽃은 원주꽃 차례고 암꽃은 총산꽃 차례로 핍니다. 열면 캡슐 안에 3개 정도가 성숙을 합니다. 진경제, 반환제, 인여제, 거담제 효과가 있고 다른 것도 대부분 그렇지만 많이 복용을 하면 구토 효과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담즙이나 산통용으로 처방을 합니다. 여기 아까 진경제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진정하고 신경통, 요로통증, 모줌 쌀 때 요로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련도 완화하는 진경제로 사용하고 임신 중에 조금씩 자주 마셔가지고 매스컴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구토지만 조금 먹으면 반대로 매스컴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사용법은 물 한 컵에 한티스피크가 일반적인 용량이고 다만 5분에서 10분을 우린 게 아니고 30분이니까 조금 오래 우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컵을 한 모금씩 마시면 됩니다. 팽크는 20방울 를 물에 타서 하루에 서너 번 복용하면 되고요. 여기 뿌리가 나오죠.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524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한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